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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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얼굴이 길다고? 시양이 언니 뒤질라고 언니 얼굴 기분 맞아 안타깝다 네 목숨이 짧아서 내가 그래도 왕년은 주름 잡았어 주름이 많긴 해 언니 야 야 태평언니 왔어 야 조금만 해 일로 와봐 야 돈 있어? 언니가 뺏으려는건 아니고 조금만 해서 귀엽네 다 줬잖아요 라는데 언니 왜 템템언니 괴롭혀? 템템언니 남이 주네 템템언니 쟤도 구속 좀 뜨네 야 너 우리 4공주 8에 들어올래? 왜 4공주 됐어? 근데 한 명 들어올 때만 늘어나 템템이 정도면 나도 합격 템템언니 정도면 나도 합격 야 점예 너와 저는 급이 안된다는데 아 뭘 급이 안돼 들어봐 템템언니 몇 살이야? 몇 살 할래 나 19 나 19 나 19 나 19 18 템템언니 되게 동안이래 기지배 굳은 친인데 죽겠다 진짜로 용중생언니 16이야? 언니가 아닌데? 나 방금 안에 있는 멍찌 큰 남성보다 눈 맞췄거든? 멍찌 좋아하는거 아니야? 나 경밀스러운 눈빛이라서 조금 그래 번호 물어봐 봐 봐 커플인데? 미친년아 언니가 맑으면 커플이 무슨 상관이야 맞아 언니 옛날에 배면 커플 브레이크였잖아 나는 뺏고 싶지 않아 난 내 사랑을 응원해 언니 옛날에 배면 다 죽었다 진짜 옛날에 배면 코작두 커플 사이를 끊어버리는데 작두 뺏어 코작두 코작하면 왜 알? 응? 날카로운 캣두 미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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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선택스 뒤집이세요? 하하하하 사장님 어디갔어? 사장님 어디갔어? 사장님 어디갔어? 전화 좀 해봐 오빠 빨리와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80살기요 기다리세요 얼마나 걸려? 10분이요 10분? 3분 내로와 네 오빠 빨리 오지 않으면 여기 섹시댄스 출거야 야 야 너 바로서 오빠 좋아해? 하하하하 바로서 오빠가 꼬시려고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하하하 그 오빠 함부로 못 꼬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도 저런 인생샷 하나 건져야 되지 않을까 언니? 카페 왔는데? 오케이 자 카메라 보고 따라해 오케이 기호는 자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아잉 씻고 와 씻고 와 언니 언니 나 진짜 저 보릴라 갔다 언니 진짜 별로 아니 언니 손 씻고 와 너네 오케 너희 계집애? 아니야 아니야 너희 계집애? 야 언니 내 앞에 싸울거야 우리의 우정 영원히 언니 쟤는 응 이 삼공주파이 고릴라는 좀 아니죠 언니 쟤가 한 번만 뛰어달라고 응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막 뛰어다닐래 넣어줬더니 튀고 만장해져서 재수없어 그니까 아니 두 발로 지금 걸어서 생긴다니까 나 신기해 죽겠어 언니 아니 얘 사탕도 왜 이렇게 겁나 큰 분에 싸왔어 어서와 어서와 아 언니 어서와 뭐야 무슨 얘기 있어? 언니 여기 기다렸지 진짜? 백미네 화장 낑뚱이가 해줬어 큐꼼이라니까 큐꼼이 큐꼼이 뜻이 뭐야 큐꼼이 큐꼼은 뭐야 큐꼼이 싫어하고 큐꼼이 싫어하고 큐꼼이 싫어하고 큐꼼이 싫어하고 진짜 춥다 진짜 큐꼼이 싫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얼음낑보다 추워 진짜 깽 쳐도 안 풀리겠어요 다시 해볼게 해봐 해봐 다시 해볼게 아 너 가운데 안 들어가 나 애교 물어봐 나 애교 진짜 복절거든 내 마음이 꺼져 가슴도 작은게 야 나 운동했어 너보다 커 언니 몇 섭인데 나 애교 언니 성적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성적을 애교 받겠어 맞아 자랑스럽게 그럼 언제 애교야? 난 애교 맞았어 A라고? 아니 그렇구나 아니 나 알았어 언니 아니야 뭐 언니 솔직하네 나 애 아니야 너 대학교 갔어? 난 안 갔어 사실 우리 고등학생이야 병신들아 그래 다 안 갔어 나 언니 뭔데 왔는지 몰랐었어 다들 대학교 하면 뭐 할 거야? 나 대학교 하면 연애 너는? 포르쉐 살 거야 응? 포르쉐 살 거야 언니 포르쉐 고등학생 때 사는 거 아니야? 포르쉐 없어? 포르쉐 다 있는데 여기 사장님도 포르쉐인데? 그니까 언니 왜 없어? 아 언니는 내 발로 걸어다닐 수가 없나? 아 씨X 자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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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세생기 자륜이네 세생기 자륜 대박이다 무슨 자동차 다 자륜이야 어? 너 바퀴가 4개 달렸다고 준 4륜이라고 한 거야? 전륜 2륜은 그럼 다 2개 달린 거야? 전륜 2륜 아 야 잠시만 바퀴가 앞바퀴가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앞바퀴 2개를 전륜 뒷바퀴 2개를 아잉 지금부터 성마음 말하기 시작 어 나는 씨X잖아 은별이 고릴라년 똥 말이야 언니 어느 화장실 들어갈 거야? 아 사장님 왜 안 오지? 10분도 오다 했는데 빨리 안 오면 나 색시 댄스 춘다 했는데 여기 어 설마 좀 해봐 오빠 나 지금 색시 댄스 추고 있어 사람들이 보고 있어 오빠 빨리 와요 5분 줘 네 오빠 나 단추 하나씩 풀 거야 1분마다 오빠 그래 우리 색종이 누가 제일 이뻐? 언니 왜 상처받을만 이렇게 마셔요? 오빠 너? 어이없어 우리 색종이 누가 제일 이뻐? 형님이 제일 이쁘실 것 같습니다 형님 내가 1등이니까 그렇다 해 줄게 꼴등 꼴등만 정해줘 형님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머 대박 좋아 와 대박 형님은 아 그래 우리 색종이 반가워 색종이 몇 년이야 우리 형님 네 공조파이 들어오려도 떨어지네 있어 왜 얼굴이 안 됐어? 좀 더 생겼나 보다 그것보다는 좀 싸가지가 없어 언니보다? 싸가지 없는데 별로더라 진짜 어머 내가 쉘이야? 야 일로 와봐 안녕 쉘이? 쉘이 안녕 야 우리 중 누가 제일 이뻐 꺼져 니가 그러니까 상공차에 못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 언니 졸업하면 연락할게 들어가 새로운 유상공주 쉘이 예쁜데? 계속 없어 예쁜 년 될게 해서 오빠 네 알바분한테 요즘 누가 제일 예쁜지 좀 물어봐 좋아 알겠어요 1번, 2번, 3번 네 알바 얼굴 더 줘야겠는데 원래 이거 아이덕키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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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1번 2번 3번 1번 3번 1번 3번 아 이거 아 들어가서 어떡해 죄송한데 왜 1번 입어요? 아니 그거 객가인다고 딱 떠났어요 같은 선배라 봤을 때 같은 선배로 봤을 때요? 너무 멀어서 잘하고요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두번째 두번째요? 두번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왜 솔직하게 안 맞으셨는데? 언니 셋이 있다 쟤 못생겼대 언니 여자의 눈엔 별로 괜찮아 남자 눈에만 이뻐 보이면 됐지 그쵸 오빠? 너 오빠랑 메이플해서 커플링 했어? 아니 안했어 그 능력치죠 언니 어 안되겠다 나 내 남자친구 숨겨놨었는데 걸어야겠어 여보세요? 존득 오빠 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알지 알지 언니 정지 먹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야 존득 오빠 어 우리 사귄지 얼마나 됐지 각자 남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있어가지고 전화했어 꺼져 오빠 오빠 나 여자친구야 비를 덜쳐 맞았어 혹시? 오빠 나 보고싶지 오빠 주변 잘생긴 오빠 없어? 존득 오빠 나랑 사귀는게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오빠 3대3 미팅 또? 오빠 밤에 짐승이더라 이 짐승남 이 짐승 우리 언니가 가까둔 짐승남 에로야지 엣지남 엣지 에로야지 오빠 할말 없어 마지막으로? 맞지? 아 오해하지마 정지당한 나쁜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게 아니고 네 그럼 나쁜 사람은 맞아맞아 너 남친한테 빨리 물어봐 진득 오빠 왜 자꾸 전화해 우리 남자친구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했어 오빠 꺼져있지 오빠 꺼져하는 목소리 섹시해 우리 오빠랑 똑같다 그치 그치 목소리 닮았대 언니 나랑 남자친구랑 똑같다니까 진득 오빠 나중에 존드 오빠 같이 볼래? 더블데이트 하자 더블데이트 좋다 좋다 다정해 다정한거 같지 언니 왜 내 남친 전화를 안 받지? 친놈이 너 남친 죽었어 살아있어 친놈 아니야 정말 왜 미토크톰씨 갑자기 미토크톰씨 시기어 뭐야 아잉 남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남자친구한테 해줄게 누구 왜 개생각 준득씨 준득씨 내 동생 한 명 소개 한번 받아볼래 봐봐 개생각 준득 오빠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준득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 많이 들었지 그렇게 다정당한 하시다면서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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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링링 자 우리 일어나서 전세를 찍고 인세를 하자고 이쯤에 놓으라고요 뭐 좀 쳐다봐 쳐다보면 안 돼요? 뭐라고요? 쳐다보면 안 되냐고 진짜 짜증난다 싫어 살고 싶어 너 좀 이쁘다고 망가간다 이쁘면 다요 이쁘면 다요 니 척사인 척사인 칼사인 미안해요 내 머리 돌려줘 프리스야 너가 한번 벗어 제대로 사 미안해요 형? 오빠? 말하나 오빠? 아 담탱이를한테 걸려서 아 진짜 베스박스 대박스 감탱이한테 걸려서 머리 잡고 잘라잖아 베스없게 잘랐어 언니 가벼워 보여서 좋아요 언니 스포티해 보인다 나 이제 갈게